하나님의 말씀은 주력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력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요하의 안식일은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충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또한의 나 요하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채칠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요하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요하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능하지 말지니라. 도족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쭉 상구해 와서 오늘은 열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매일 아침마다 십계명을 한 번씩 낭송을 했으니 우리가 열 번을 이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게 된 셈입니다. 그렇게 열 번이나 매일 아침 십계명의 말씀을 그렇게 낭송을 했으니 이제 다 외우셨겠죠. 제 1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2계명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위하여 세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제 3계명이 뭐죠? 제 3계명? 내 하나님 요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3계명이었습니다. 제 4계명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7계명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 8계명 도족질하지 말지니라.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10계명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다 외우셨네요. 10계명. 10계명이 오늘 열 번째 계명 몇 절이 나옵니까?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제 10계명은 탐심에 관한 개명입니다. 무엇을 탐하는가? 이 말씀 자체에서는 뭐라고 나와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웃의 집을 방문하셨다가 너무 그 집이 크고 아름답고 또 뷰가 좋아가지고 아, 이 집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집뿐만 아니라 또 뭐가 나오죠? 사람도 나옵니다. 사람 중에서 아내도 나오고 남종도 나오고 여종도 나오고 사람만 나오지 않고 또 뭐가 나오죠? 가축이 나옵니다. 내 이웃의 소나 내 이웃의 낙이나 그것만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내 이웃의 무엇을 탐내지 말아고요?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제 10계명, 10번째 계명 속에 들여다보면 그 앞선 9가지 계명에 대한 금령이 다 들어있어요. 만일 사람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게 되면 그럼 뭘 하는 겁니까? 가늠하는 거죠. 즉 제 10계명을 범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몇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 7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제 7계가 무엇입니까?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이 바로 가늠으로 이끌고 만다는 거죠. 이웃의 소유, 소유 중에서 남종이나 여종, 사람이든지 소나 낙이 가축이든지 아니면 집이든지 여종이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다 보면 그것을 자기가 취하고자 하게 된다는 거죠. 뭘 범하는 것이 되죠? 도족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몇 번째 이명입니까? 제 8계를 범하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탐심을 품고 살면 탐심은 곧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골로스에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셨으니 뭘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제 1계명과 제 2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은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제 1계명과 10계명이 마치 원으로 10가지 계명을 쭉 둘러세운다면 1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 제일 먼 것 같아도 원으로 연결이 되어서 바로 10계명과 1계명이 하나로 연결이 된다. 만일 우리가 제 10번째 계명을 범하게 되면 시계명 전체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은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 아닙니까?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인데 우리 마음에 탐심을 두면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소유든 여튼 하나님 말고 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탐심을 품다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물질이죠. 소유입니다. 돈. 이 무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범하죠. 바로 만몬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인들이, 크리스토인들이 범하기 쉬운 우상숭배의 죄악이 뭐냐면 바로 명예욕입니다. Amor laudis, the love of fame. 바로 명예욕이 크리스토들로 할금 소음과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권세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파워를 자기가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고자 하는 권세욕이 또 다른 탐심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을 쾌락으로 만족시키려 하다가 우리는 유격이라는 또 다른 우상숭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심의 대상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우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바로 그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탐심은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마음속에 이런저런 탐심을 품고 사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명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봄 12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봄 12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114면이죠. 신약성경 114면 누가봄 12장 1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봄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의 계리시대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마음의 탐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참 인생을 괴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전 모 전직 대통령이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대법원 판결로 1,600여 원의 추징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환수를 안 하니까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합니까 대체 그 많은 돈이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처럼 사람이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게 소유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 같죠. 인간 안에 탐심을 품으면 탐심을 물리치지 않고 살면 많은 고통과 번뇌를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인생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고 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는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떨쳐내지 못하면 낮에도 쉬지 못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갖고 사는가 그래야만 자기의 생명이 보장될 줄 알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탐심으로 움켜쥐 그 많은 소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안전 보장이 되어주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삼성재벌의 CJ 이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2천억이 넘는 돈을 배임 횡령해서 또다시 구속수감이 돼서 정말 신장기능이 보통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구속정지 집행을 받아서 3개월 동안 나와있지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수천억의 재산이 그에게 생명도 안전도 행복도 건강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행복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과 무력과 명예욕과 권세욕이 결코 인간에게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10개명은 우리가 이제 열 번째 개명 마지막 개명을 대하게 되었는데 1개명부터 열 번째 개명까지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만 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개명을 지키면 전체 개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위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지키는 것 같다가 그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명을 주신 목적은 그 개명을 우리가 다 지켜서 율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지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0개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 번째 개명 첫 번째 개명 시작하기 전에 마치 헌법으로 말하면 프리앰블 전문이 나오듯이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력기 20장으로 돌아와서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갈사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요하로라 시키명의 첫 번째 개명이 시작되기 전에 이 시키명의 전문과 같은 1절 2절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임을 먼저 선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요하로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은혜가 선행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도록 시키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명을 지켜 사는 것도 인간적인 열심과 의지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시키명을 지켜 사는 것도 인간이 각오, 열심, 의지, 육체의 행위로서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시키명을 지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시키명을 지켜 살도록 그러면 세상에 누가 그 마음속에 파고드는 그 탐심 여러가지 우상들에 대한 그 탐심을 다 자기의 결심과 노력으로 다 물리치고 그 개명을 지켜 살 수가 있는 인생의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시키명을 지켜 사는 것은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까닭에 모든 우상을 떨쳐버리고 패격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키명을 지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개명을 대하면서 시키명은 단순한 레터, 문자가 아니고 그것은 스피릿, 영인데 그 시키명이 흐르는 정신 그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할 때 시키명을 지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키명의 말씀을 받도록 지켜 살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와 같은지를 증거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그 개명을 지켜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풍수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